많은 앞쪽으로 나오셔서 직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탑승을 위해 좌석본에 따라 탑승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탑승권상 좌석본입니다. 여러분의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탈출 시에는 비상탈출 유도선에 따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시 비상구 옆에 계신 손님은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손님들의 탈출을 도와주십시오. 좌석베이트는 양쪽 고리를 끼워 몸에 맞게 조이고 풀 때는 뚜껑을 들어 당겨주십시오. 기내 산소 공급이 필요할 때는 선반 속에 있는 산소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이때 산소마스크를 앞으로 잡아당겨 호흡을 몇 번 단 후 끈을 머리에 맞게 조여주십시오. 바다에 내렸을 때 사용하는 구명복은 좌석 밑에 있습니다.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고 끈을 허리에 감아 앞에 있는 고리에 끼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손잡이를 당기며 부풀어지며 충분히 부풀지 않을 때는 고무반에 불어주십시오. 구명복은 탈출 직전 문 앞에서 부풀려주십시오. 비장구에서는 내정의 구명점이 펼쳐지며 자세한 내용은 좌석 앞 주머니 속에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센터팀은,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aise the passenger briefing card in your seat pocket. 지금부터 좌석 베이트를 매주시고 좌석 등받지와 테이블 팔걸이는 제자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넬 전체에서는 전자 담배드 포함의 금연입니다. 또한 전자 기계는 비행 모드로 전환해 주십시오. 아울러 바닥에 있는 짐은 앞 좌석 밑으로 완전히 밀어넣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상구는 반드시 비상시에만 개방되어야 하며 평상시 고의로 비상구를 열 경우 항공보아법을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saw the emergency access doors must be opened only in an emergency. If we open them under normal situations by intention, you will be punished by evasion security law. Thank you.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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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좌석벨트를 매주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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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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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